네 이상봉 간사님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우리 청문회 수회에 걸친 청문회에서 불러가지고 수회에 걸쳐서 질문하고 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청원청문회 탄핵청문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치적 정쟁을 위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불렀고 이와 관해서 법사위에서 진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쟁만을 위한 법사위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는 기관의 지난 시간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국정검사로 인한 기관 중인만 해도 자그마치 168명에 부서장만 208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논쟁의 많은 사안들 또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많은 증인을 채택을 해서 과연 우리가 예정하고 있던 국정감사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40인 중에서 공통 증인을 제외한 단 한 사람 공통 증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증인 신청을 거부한다. 이거 되면 이거는 다수당의 일방적으로 모든 국정감사도 마음대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성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의 경우에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게 기관의 업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집중해서 감사를 진행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모든 국회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많은 증인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논쟁을 벌이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았던 많은 부분이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과연 법사위가 국민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상임이냐 하는 말까지 듣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국정감사가 갖고 있는 본래 취지에 맞게 증인 선택을 해주길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과연 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차도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올바름을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총선 개입 또 공천 개입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실이 많은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관련된 증인 또 참관인을 최대한 채택하고자 채택하고자 애써왔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아직 애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의혹을 가리고 덮을 것만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왜 그런 건지 사정에 대해서는 한번 떳떳하게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공감사님 그럼 1분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밀월관계라는 소리 나오겠구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는 것은 결국은 증인 참권 채택과 관련돼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특히 일반 증인 감정이 참고 있는 경우에는 여야 간 사실상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어떤 관행이 있고 또 그 관행이 저는 타당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면 추가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의견을 좁힐 수 있게 10월 2일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국민의힘 즉 유상범 간사님이 요구한 것은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이 많이 돼서 이러이러한 증인들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합의가 안 된 것은 맞지만 내용적으로 반영은 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0월 2일 날 검사탄회 청문회 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7일 날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7일이기 때문에 5일밖에 안 되고 7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일 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토론하실 분? 각기태 의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죠. 각기태 의원님 먼저 하세요. 국정감사 증인 명단은 일단 봤는데요. 조금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정치적인 쟁점에 따라서 이렇게 국정감사에 있어서 증인을 부르기 시작하면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그런 쟁점적인 사건들에 대한 증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은 눈에 보듯이 뻔한 거여서 과연 국정감사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사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한 사람들 검사들 다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사들 중에서 특히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은 탄핵까지 해가지고 탄핵 청문화 하면서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국정감사에 또 부르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쟁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안 부릅니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그래도 중립을 지켜주고 그런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감에서 부르다는 것 자체가 직무에 과도한 그런 정치적 개입이라는 고려 때문에 안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수사를 한 검사들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똑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판사하고 검사하고 사이에 뭐가 다르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분명히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건 수사한 검사들을 부른다는 것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들을 다 부른다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감사위원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감사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향후에 감사위원들이 그런 내부적인 회의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업무상의 정치적 부담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사위에서 가부에 대한 논쟁은 많았지만 그래도 수차례 탄핵 청문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나왔던 증인들에 대해서 중복해서 불러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내용도 뻔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거의 인권 탄압 아닙니까. 한번 나왔던 증인들은 다 좀 제외를 하고 또 감사위원 같은 경우나 검사나 그리고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불러야 마땅한 그런 증인들까지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넣는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증인들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이신 거죠.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토론하실 분 손들어 주세요. 송석선 의원님 토론하세요. 일반 증인 창고인 명단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139명을 채택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증인은 불러야 되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이게 많은 증인 창고인 불러놓으면 실제는 발언기에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결국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중에서 꼭 핵심 증인 위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인 창고인은 여야가 합의해서 서로 요구하는 증인 창고인을 서로 비례적으로 이렇게 서로 선택하는 게 기본의 관례인데 오늘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상범 우리 간사님이 요구한 증인들은 채택이 안 되고 이렇게 겹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또 뭐 일부 빼달라고 일부 반영해 줬으니까 합의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상범 간사께서 요구하신 증인 중에 겹치지 않은 부분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너무 정쟁적으로 국민적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사에 대해서 제대로 필요한 증인 창고인이 아니고 단순히 정쟁을 위한 증인 창고인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좀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사법원 기관 증인에 15분이 채택이 여기 지금 안건에 올라와 있는데 논란이 됐던 해병대 여기 사령관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해병대 사령관도 군사법원 기관 증인에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최상병 특권 관련해서 우리 국민적 관심과 의욕이 큰데 이런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의중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쟁에 특히 최안보 일산에서 있는 해병대가 한복판에 정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됨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날 좀 한번 이분을 불러서 한번 좀 점검 좀 했으면 싶어서 좀 양당 간사님께서 같이 우리 해병대 사령관도 군사법원 기관 증인으로 좀 같이 추가로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수 의원님 특별한 다른 얘기 있습니까? 조배수 의원님 토론 동의는 김용민 박지원 의원님 등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토론을 해주시죠. 네 제가 증인 명단을 보니까 이창수 검사장 같은 경우는 기관 증인이면서 또 그냥 대전고검에서 하는 증인으로 또 소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복된 게 아닌가. 그리고 중앙지검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 충분히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10월 2일 날 하면 일주일을 못 채우지만 국정감사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3주에 걸쳐서 하니까 그 뒤에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충분히 증인을 논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국정감사에서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디까지나 우리가 국정감사인데 지금 여기 결정된 증인들은 우리가 탄핵이나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그리고 또 이건 국정감사니까 청문회하고는 조금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다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증인도 일방의 증인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여당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좀 수령을 해서 중등한 기회를 주시는 게 또 실체적인 진실도 발견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김용민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계속 동호 반복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부해드린 명단 중 기관증인 376명 일반증인의 경우 1번부터 84번까지 총 84명 참고인의 경우 115번부터 130번까지 총 16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되 감사 모두의 인사 말씀과 감사 마무리에 종합 답변을 했던 기존 응용 방식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주 차는 7일 전에 의결한 조항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만 2주 차는 10월 2일 검사탄회 청문회 때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혹시 꼭 빼야 되거나 꼭 추가해야 되거나 하는 것은 그때 다시 필요하면 출석 요구 의결을 간사님과 협의하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의,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선회자는 위원장에 위원장에 위원장 Zeitgeist να 선포합니다. 선회자 동 idé인의 효cular자 한번은 이번에는